우리 비속력차 너무 나는데? 우리 다시 알까요? 뭔가 좀 약간 이상했던 것 같은데 저 상빈치.. 저 헥스잖아 어떤 병신이 여기다 헥스니야 진짜 미쳐 고현미임 꺼져 이씨 너 현민이 헥스니 날라갈걸? 진우야 그렇게 가면 좋지 않다 아니야 된다 안 된다 별의 주인은 바로 나? 너 이러고 있네 별의 주인은 바로 나 이러고 있네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아 개새끼야 내꺼 빠져버리면 어떡해 근데 별 먹었는데 현민이 보다 점수 떨렸는데? 아 진짜 현민이 먹는거야 존나 잘하네 현민이 형 진짜 그냥 오빠 레전드 저거 아 개새끼야 내 야미 그냥 왕심같은 지는 새끼 컷 아 개새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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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냥 비난 아니냐 그냥 저번은 저번은 저거는 욕하고 싶은 거잖아 이기는 게 아니라 비난이잖아 비난이 한 번 봐 현민이 형 그게 되겠냐 바람 때문에 에휴 진짜 또 레전드 그냥 4마디 있는데 4마디 있는데 2마디가 여기 있어 대전 병신같은 진짜 컷 병신같은 진짜 병신같은 진짜 솔직히 내 밑에 있으면 조용히 해 제발 보일 제발이야 니 난데 그냥 오 저걸 못먹었네 나이스 나이스 오 또 현민이한테 졌다 이사분 내려와 빨리 현민이한테 던지고 난 던져가 아 씨발 제발 놔소 조화점수 주는 버릇아 아 네임 아 그래도 꿀뚱이네 민영아 왜 왜 너 잘한다더니 뭐 뭐 뭐 잘한다고 그랬어 할까? 뭐 잘하긴 잘하네 잘한다고 했지만 누이 딸이냐 날조잖아 누이 딸이냐 여기서 잘해야 되는데 여기가 내 인물이냐 그냥 전문분야라고 한 번 이겨서 그냥 말 안해도 돼 솔직히 딱 말하지마 진짜 형 좋까 으흐흐흐흐흐흐흐흐 변미를 파괴하는 식품사료로 이거 니블르크해 될거 같냐? 아 씨발 고마워 고마워 주께로 마 별루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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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씨 아, 미친놈, 야. 아, assessment. 아, 쟤. 아, 보현, 위, 계지가 지금 떨려. 쭈쭈쭈쭈., 쭈쭈쭈쭈쭈쭈, 조 깔. 쭈쭈쭈쭈쭈쭈쭈쭈. 친누. 쭈쭈쭈쭈쭈? 아, 뭐고 튕겨 넣어라, 그냥. 너무 맛있어. 진짜itors. 너무 맛있어. 진짜 편파판정 할만당당이하네 오우 너희도 먹든가 지금 먹으러 갈게 나도 먹으러 갈게 왜 진짜 쟤 사탄 들렸냐 고현미 진짜 돼지같은 놈 흐엥 저 사탄 집사 고현미 진짜 지옥돼서 미친 돼지같은 놈 고현미 먹는 게 150kg 그래도 꿀꺼 아니죠? 홍민혼 찍혀있잖아 1624kg 1,624kg 1,624kg 레전드 아 밥을 여기서 누가 1,2,3등인지 이거 고현민이 1등이잖아 이러면 10대지 렌트야 이거 아 이거 솔직히 어떻게 갔냐? 와 진짜 아니 이게 이렇게 된다고? 3세계도 어떠세요? 레전드야 인만 텔렉다니 그냥 어떠라고? 야 너네 토탈 포인트 몇 점이야? 깝치지마 깝치지마 너네 토탈 9,000 1,6,000? 1,6,000? 나 7만 9,000이야 이새끼 나 7만이야 깝치지마 이게 얼마나 한거야? 이게 얼마나 한거야? 미친놈아 그라인크맨더 거짓자? 그라인크맨더 거짓냐? 이 스테크들이 5만도 안 넘으면서 아가리를 열어? 이 스테크들이 그냥 이 스테크들이 너 틀리 한번 물려볼래? 잠시만 미친놈아 미켜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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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륜이 또 지금 자체먹잖아 현민이 많이 못 먹었는데? 개소리야 현민이한테 왜 현민이 많이 못 먹었네 그냥 현민이한테 바쁘게 하고 싶었어 봐봐 현민이 또 다 처먹던 돼지같은 새끼잖아 내가 뭐라고 했어 와 미친 저거 다 먹... 와... 저거 많이... 너무 많이 부른다 너무 멋있는데? 너무 많이... 지금 현민이 현실 몸무게로 가고있다 지금 1600으로 가고있다 지금 미친... 너무 맛있고 그냥 진짜... 어우 너무 멋있어 오빠 내 자식이 너무 맛있어 뭔데? 너무 멋있어 이거 뭔데? 아... ㅅㅂ... 왜 이래 와... ㅅㅂ... 와... 내 꼬야... 가운데... 이 새끼야 이거... 내 꼬야... 나 넘어갔다 나미... 나 뭐야? 아... 진짜 느낌이 겁나 없는데 진짜 저... 빨리 흔들고... 노제... 이... 이겨야 한다 아... 아... 또 구묵이? 섭룬... 아니... 누가 진로봐라고? 현미형 뭐하냐? 비켜라 포로노같은거야 아... 나만 먹고 미친... 또 뭐 현미야? 또 고현미야? 현미형 진짜 그만 먹어도... 그루저 죽어 그러다 죽어 그거 덕분하는데? 사이코가라 그러나 이제 그냥 또 주먹 사이코가 그러나 흥미언니 흥미언니 그게 되겠냐 에이 진짜 어림도 없는거같죠 근데 별로 없어져 흥미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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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앞에 음식이 있다고 다 먹으면 어떡해 이 음식이니까 먹는거 흥미언니 흥미언니 뭔소리야 쟤 흥미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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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로우개 레전드 이것asonable 흥미언니 안저기 흥미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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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흥미언니 뭐 Gue 불형 왜 뭐 흥미언니 흥미언니 비켜 나 멈췄어 나 멈췄어 10점이 뭐냐? 10점 내 엉덩이 있는 너 똥 넣은 거 조심해 내 똥 더 빨아먹을 거니깐 내 똥까지 쭉 빨아먹을 거야 어? B 대 나이스 나 또 멈췄어 40점이 뭐냐? 우리 할머니가 그거 보다 빠르겠다 야 왜 이렇게 잘 나가는 거야 여기 멈추면 끝나지 않냐? 나 2백 너 2백 너 2백 그냥 마지막 나 마지막에 나 2백 나 어린 게 없어 나 2백 나 2백 나 2백 나 2백 나 혼자 둔 낫자가 으흫 네 마지막 1등은 내가 할게 나 300점 5천번 들어갈 거야 네네 네네 난 만 번 들어갈 거야 네네 난 5조5번 들어가 난 무한대서 들어갈 거야 난 그것보다 플러스 1 어떻게 플러스 1이네 그냥 너가 들어가는 것보다 무조건 한 번 더 들어가 멍청해서 그런 거 잘 몰라 들어갔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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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죠? 아니죠? 못 봤죠? 못 봤죠? 바로 들어갈 수 있죠? 아니죠?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죠? 못 들어가죠? 의대 들어가는 게 더 쉽죠? 의대 들어가는 게 더 쉽죠? 착각하고 있죠? 병신새끼 바로 되죠? 나 들어갔다 오오 자다 그래도 난 들어갈까 나도 들어가면 돼 이제부터 10번 들어가고 와우 진짜 나 마지막 반에 나 5천번 들어갔다 나도 이번에 5만번 들어가서 나 5천번 들어가서 난 타도 에에에에에 말 흐흑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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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주차 나 잊지 말고 들어가 나 밖으로 튕겨나갔어 아니 그니까 나 잊지 오 뭔데 오우 오우 뭐 여쭤가 점수 복사된 거 아니야 저거? 번거 아니야 번거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왜 박지 마라 왜 왜 그런가? 응 박지마라 그걸 안 들어가냐 한번 나 그래도 꿀뜩이일 것 같은데 아이씨 에에에에에 날질로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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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뜨거운 놈들 가야겠다 토탈포인트 5만 좀 미안하다 아가리 총 게임으로 끌고는 잠깐 내가 다 죽여 토탈포인트 5만? 아니 7만 아 마지막에 올려버리기 그냥 개똘고 있는 그냥 개말이 없네 그냥 근데 쟤나 웃긴게 뭔줄 알아? 쟤 만 단위를 못세가지고 일십백천만 이즈리라고 있는데? 아니 맞나 확인한거 같아 50만일도 있잖아 아...